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아시아사 전문강사 고아름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입평을 봤는데 사실 코로나로 많이 연기가 되어서 싱숭생숭한 마음으로 봤을 것 같아요. 이제야 막 중앙고사를 마치고 봤을 텐데 어떠셨나요? 사실 이번 시험 자체가 많이 어렵거나 킬러 문제가 아주 강하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푸시기 좀 무난한 편이었던 것 같은데 예년과는 조금 다르게 한 작년까지는 세계사가 조금 더 어려웠거든요. 이번에는 동아시아사가 조금 더 어렵게 나와서 약간 긴장하게 만든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수준으로 수능이 나오질 않습니다. 같은 평가원 시험이라고는 하지만 수능 문제가 훨씬 더 어려울 것이다 하는 거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6평 시험 문제는 원래 연도 문제 같은 킬러 문제가 잘 안 나와요. 진짜 연도 문제가 나오거나 정말 어렵게 나오는 거는 9평부터 슬슬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것을 좀 감안하고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해설을 같이 가볼 텐데요. 1번부터 마지막 문제까지 차례대로 차근차근 갈 것이고요. 중간중간 킬러 문제가 들어가 있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우선 1번 문제. 가에 들어갈 유물 그랬어요. 자 여기는 뭐 발로 푸는 문제니까 금방 봅시다. 자 신석기 시대의 문화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여기 보니까 허무두를 대표하는 토기가 뭐가 있을까. 자 허무두를 대표하는 토기면은 허무두 문화. 거긴 벼농사를 한 지역이었죠. 그래서 거기는 매우 풍족한 지역이라서. 자 인간보다 많이 먹는 돼지를 키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돼지 그림 토기가 있는 것이 바로 허무두의 문화죠. 그렇죠? 자 나머지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토기가 어때요? 빗살무늬 토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2번은 지금 이거는 황홍명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상 아니면 주 이런 시대. 이 시대의 청동찬이고요. 이거는 다원커문화의 세발주전자. 이거는 일본의 조몬문화의 조몬토기가 되겠어요. 어렵지 않았죠. 그렇죠? 자 넘어갑니다. 자 다음에 2번 문제. 자 2번 문제는 황제가 나왔는데 대부분 2번 문제 단골 주제가 진시황제나 한무제 아니면 수양제나 문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문제가 크게 어렵거나 하진 않은 파트니까 금방 풀 수 있겠죠? 흉노를 치기 위해서 월지랑 동명하려고 장관을 보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거 누구? 한 무제. 이거 누구야? 장관. 그렇죠? 그럼 오른 것은 그랬어요. 한 무제가 어느 나라 밀만 시켰어요? 남비에. 그렇죠? 다 위번. 그렇죠? 어렵지 않죠? 다이가 계신 단행했다. 이거는 뭐 일본의 645년의 사실이고 준왕을 몰아내고 집권했다. 위만이고 위만. 최초로 황제층으로 썼다. 진시황제고 신라랑연합회에서 백주를 면망시켰다. 이거는 당나라가 되겠죠. 그렇죠? 이때쯤에 당나라 황제가 당 고종입니다. 당 태종 아님 주의. 알겠죠? 자 넘어가서 그 다음 3번 문제 볼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자 보니까 인구이동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 지금 1번과 2번 문제가 1단원 문제. 1단원. 1단원이 어떤 게 나와요? 선사 파트가 나오고 한나라까지가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게 1단원. 그 다음에 인구이동부터 스타트가 되는 게 2단원이에요. 2단원. 자 인구이동 파트는 범위가 좀 많아요. 위진남북조부터 해서 원나라까지 거의 커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대가 넓어요. 근데 이 안에 스타트가 뭐다? 인구이동이다. 자 인구이동은 세계사 교과서에 없는 동아시아에만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여기 파트에서 문제가 꼭 한 문제씩 꼭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데 여기 문제가 어렵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자 볼게요. 인구이동인데 7세기 이전을 묻고 있죠. 그죠? 자 7세기라고 하면 당나라 때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럼 당나라 전에 인구이동을 묻는 거니까 자 어떻게 동아시아의 문화가 교류가 됐게? 뭐 이런 얘기예요. 즉 당나라가 등장하기 전까지 당나라가 동아시아 문화권을 만드는 국가잖아요. 그 나라가 등장하기 전까지 어떻게 인구이동이 있길래 문화가 유사해졌을까를 묻는 문제인 거예요. 자 이건 자꾸 나온다. 항상 나온다. 절대 안 빠진다. 알겠죠? 그죠? 자 그러면 봅시다. 하나가 비었죠. 위만, 부여족, 오호의 남은 말고 뭐가 있을까? 정답은 7세기 이전이기 때문에 5번 도웨인이 뭐예요?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죠? 건널돋자. 건너서 일본으로 갔다. 이런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야마토 정권을 발전시켰어요. 야마토 정권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로부터 문화를 많이 수용해서 나중에 뭘 발전시켜요? 아스카 문화를 발전시키게 되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다. 나머지는 시기가 맞지 않아요. 자 서하 건국한 건 솔직히 인구이동도 아니죠. 이거는 언제 무렵. 이 서하가 나왔던 것은요. 11세기. 안 돼요. 자 오데시국의 분열과 통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송나라가 통일하죠. 10세기에 나왔어요. 호라즘 정벌. 원나라가 정벌했죠. 그죠? 원나라라고 말하는 것보다 몽골이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몽골. 난 행성 설치, 다로같이 파견. 원나라. 그죠? 정답은 5번. 자 어렵지 않았어요. 그죠? 다시 한번 강조. 인구이동 문제 꼭 나온다. 오케이. 자 여러분 3번까지 봤어요. 이제는 4번 가볼게요. 영상편집에서 만나요. 영상편집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